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장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로 마감까지 갈수록 빨간 불을 켜내기 위한 힘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상승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시장은 이제는 초점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사실 한국 증시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의 흔들림이 좀 컸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하락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하락을 만들어냈고 특히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도 함께 공존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대형주 위주로서의 시장의 흐름들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상위 10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두 종목을 제외한 8종목이 모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흐름들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폭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가 제한되다 보니 시장은 재차 또 매수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원달러 확률도 그런 점을 반영하면서 오늘 0.29% 하락하면서 1264원 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원달러 확률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장들을 종합해봤을 때 성장주들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주들 많이 눌려있어서 성장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심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성장주 다시 한번 반응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겠네요. 오늘장 관심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마감까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지난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SG&G에 대한 종목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지난주 목요일에 흠폭이 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만 금요일장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오늘까지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G&G 같은 경우에는 물류 사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 그다음에 원전 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최근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로서 움직였던 흐름들의 섹터의 움직임이 동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의 원전 정책 수혜주로서 숨어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저점을 좀 다져가고 안정세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큰 파동을 당장 기대하기 위함은 조금 적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종목들로 살펴보시는 차원에서 SG&G는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가총이 아주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닌다 하더라도 최근 종목 차트의 흐름들을 봤을 때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850원 이하권에서 2,710원 자리 좀 모아가시는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100원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0원 이상 건도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거의 단기 관점에서 1차 목표가를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2,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G 쪽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짝에서 뭐 상승력이 조금 더해졌었는데요. 4.7%까지도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는 2.4%대 상승력을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2,895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긍정적으로 오늘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목표가 3,1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